1. 3. 3. 4. 4. 4. 5. 5. 5. 5. 5. 5. 5. 오늘 약간 어떤 느낌으로 가볼까? 5. 5. 5. 5. 2. 5. 9. 9. 10. 야무라니 너무 무서워요 아니지 아니지 베리니는 하신다 가지 않지 이런데 이런데 가야지 짧아 가보자 여기도 뭔가 한 명 꼭 얻어라 일단 한 명은 이기고 이 붙던지 해보자 렛츠고 깨! 살아온다 아 나부터 느리네 깨! 살아온다 너무 무서워요 몇살밖에 아팠어 깨! 저기 있다 찾았다 찾았다 골보드 보니까 이렇게 줌 쬐면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붙자 왼쪽으로 근접은 내가 유리할지도 몰라 나는 킹각베터니까 여기서만 안 맞춘다면 샷건인거 아니겠지 내 판에 하들 말았어 내 판에 하들 말았어 안돼 갑자기 내가 뚝배기가 없는데 아 이거 베리니 컨셉 못하겠다 응 죽어? 응? 한건요? 아니 나 베리니 컨셉이 안된다 이거 적만 보면은 괴롭히고 싶어가지고 렛츠고 렛츠고 10키를 하기 위해서 하신대로 가는 중 분명히 어 저기 붙어있대 역시 얘 봐 뒤에 안보는 것 봐 뒤에 안보는 것 봐 잠깐만 총 쏴야 되는데 어깨 풀려니 걸프게 못참지 아 나 이거 아 나 이렇게 모자라며 기춘스님 때문이야 아아 아 일단 잡을 수 있는 거였는데 아 아쉬웠네 제끼 고수 걔를 어떻게 잡지 어 뭐야 어 뭐야 얘가 이렇게 총 쏘고 나와서 아무렇지 않게 뒤를 견제하지 않는 걸 보면은 니가 마지막이었니 혹시? 우와 딱보던 고수같은데 아아아아 맛있어 무소 훔쳐가자 애들의 옷을 얘는 진짜 고수같긴 하다 우와 밤끝 차 어디까지 굴러가네 뭐가 보고비행기야 너야 너야 아아아 뭐야 보고비행기 엄청 가까워 와 아 온다 오토바이 벌써 못참고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 양각삼각 둘러싸이면은 쟤가 먹기 두기 싫은데 어 어마 펌이 쳐왔다 보고비행기 양보해야겠다 보고비행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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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가면 이길 수 있을까 삼쪽 삼쪽끼 삼갈비네들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총 뭐 먹었냐 너 비참한 놈아 와아 미안 와 이걸 이겼다 와 근데 확실히 IS 진짜 날 못 쏘는거 같애 그러자 AR을 바꾸고 싶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자가 나오다 나 발 쏘는거 같애 와 이게 와 킹각그루자 이거 핵아니야 이거는 나 핵 의심사람들 하면 안되겠다 이게 왜 맞아? 다소음 다소음 아니요 야 너 이게 전진터에서 그런거 타고 다니면 안돼 위에 차있다 피해야돼 이 집고 왕관집 따를거 같으니까 2층 집으로 피하자 애들이 뭐 차도 없이 돌아다녀 와 킬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더 작게 저기다 아 귀엉둥이 하 야 뭐 다 보여 하 가야 돼 허어 쌍무틴 자기장이네 가야된다 위에가서 차 맞춰 보자 이제 여기서는 살짝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 집 조심하고 이거 무언의 협정 지금 싸우면 둘 다 죽는다는 있으면 지금 살아 허 보건 뭐야 이걸 참아? 굉장한 녀석 같아 말씀 바로 먹었다 에이 참아 어이 깼어 이 삽조끼가 나를 치킨으로 안 날거야 어 하나 내려온다 여기 한 명 있었어 뒤에 거 돌 뒤에 어디갔지 아 죽었냐 설마 아싸 나쁘게 세 명 더 세 명 잡아야 돼 일곱 명 중 세 명 허어 서클다 나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약간 오래 하다보면 그런게 있나봐 아싸 나쁘게 세 명 더 와 머리 머리 벗겨졌어 와 이걸 맞춰? 방금은 진짜 잘 잡았다 애초에 첫 발이 턱배를 벗겼어 과속으로 가야돼 근데 뒤에 닦고 담벼락 쓰면 되나? 담벼락이 어떤 담벼락인지만 보고 오자 오 나쁘지 않은 담벼락 그래 샷건으로 받고 가는거야 어때? 이제 쌀 쓸 일 없잖아 그치? 사이에다가 데타 느낌? 서클 봐봐 이제 배율이 필요 없을걸? 나온다 아쉽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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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으윽 아쉽네 슈압 아쉽네 아쉬워 라이브 아쉽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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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 구독자 아쉽네 그치 나 빼고 3명 술당까지 말아 진짜 제법 한 번 봐줘 우리 있는 티도 내지 말자 왼쪽 집에 하나 쟤랑 내 왼쪽 하나 나 하나 내 왼쪽은 나이 모르나? 원래 이딴 애가 아니라 왼쪽 술당 까는 거 보면 이 스타일이다 올라가면 별로 갔냐 왜 건물 아닐까? 저거 왜 딜까? 건물 뒤면 쟤한테 맞지 않았나? 와 대박 박현 나이스 딱 시키지 나이스 샷건을 든 게 신의 한 수 같아 샷건이 아니었으면 조금 자신감에서 밀었을 수도 있는데 시가전 최고의 초합 코스 수고하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